드림스탑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입석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실게요. 네. 바로요? 네. 오늘 한미가 들어간 기업이 아주 뜨거웠죠. 네. 한미반도차랑 한미약품. 한미약품. 이거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진짜 드라마가 작가들이 허구를 각색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허구를 각색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루하루 따라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경영권. 차라리 그냥 혼자 그냥 별로 유산도 안 물려받고 그게 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집안에 자식도 많고 물려받는 거 많으면 아 이게 형제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미약품이 그렇게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한미반도체의 관심이 좀 더 있었죠. 재미로 한미가 두 개 들어간 게 강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한미반도체가 워낙에 지금 저기였죠. 이슈였죠. 이게 어디까지 갈까. 혹시 김칠두 씨라고 시니어 모델 아세요? 김칠두 씨요? 네. 어디 자주 나오냐면 우리나라 게임 모델이라든가 요즘에도 시니어 모델 유행이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이제 은퇴 후에도 자기 일을 하는 그래서 7, 80대 모델 분들이 많으세요. 홈쇼핑도 보고 하면 김칠두 씨라고 머리 이렇게 쫙 길어가지고 헤라클래스처럼 비주얼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미반도체 모델이신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분이 만약에 한미반도체 모델료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한미반도체 모델료로 주식을 이때 받았으면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니 그 한미반도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사이트를 먼저 보고 거기에 내용이라든가 CEO의 말이라든가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고 면접에 임해야 되듯이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는 들어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워낙에 강세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완전히 핵심 HBM 벤더잖아요. 뭔가 인공지능이 얽혔으니까 최신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홈페이지랑 한미반도체 홈페이지 비교해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진짜 홈페이지 자체가 이 웹디자이너 분이 굉장히 최신 트렌드를 쓰고 효과도 굉장히 많이 깔아놨어요. 한미반도체 딱 들어가 보세요. 무슨 느낌도 들어요? 동네에 엄청 먼지 쌓인 오래된 중국집 같은 느낌들거든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가 트렌드하진 않네요. 정말 고리타분하고 옛날 글씨체거든요.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칠투 씨가 한미반도체 직원복을 입고 장비를 다루는 모습들 이런 것들 많이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보고 모델이신지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오래된 직원을 계속 쓰는구나. 아니 딱 봐도 지금 흰 백발에 70대가 넘어 보시는데 와 저렇게 장비를 다루면서 저렇게 오래 일하는구나. 장인정신이 느껴진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한미반도체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소장님 저희가 일단 시장 지수가 어땠는지부터 먼저 짚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야기로 자세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수요. 일단 오늘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거래소 0.34, 코스닥 0.13 빠졌네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른 게 없으니까 조정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요? 그런데 코스피가 2750선 부근까지 올라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너무 저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 지금 다 친구가를 돌파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돌파를 못했으니 이거 가지고 지금 그렇죠. 여기서 조정이 나와버리면 아쉽죠. 오늘의 조정은 그럼 아쉬운 조정이다. 그러니까 오른 게 없으니까 조정 같지도 않아요. 사실 오르지를 못했으니까요. 이제 올라야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3,500을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3,000도 아니고 3,500이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닛게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닛게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만 6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와. 2만 가권으로 치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만으로 치면 한 1만 7천에 있는 거예요. 대만은. 그렇죠? 지금 다 2021년 고점을 벗겼잖아요. 아시아에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코스피는 지금 대만 수준으로만. 닛게이까지는 안 가고 대만 수준으로만 가도 코스피는 3,500 이상 가야지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2021년 고점 아닙니까, 다? 2021년 고점을 대만도 돌파했고 TSMC가 결국 시가총액 1이기 때문에 일본은 도요타인데 TSMC가 시가총액 1인데 차트가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참 못 가도 못 갔죠.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러면 긍정적인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 지수가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상승할 여력은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거. 기본으로 3,300은 가야 겨우 걔네 따라가는 격이니까요, 일본 대만. 그런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지부진한 이유? 지지부진한 이유요? 저기가 없죠. 혜자가 없죠. 혜자? 지금 일본은 도요타가 1등이잖아요, 시가총액이. 도요타는 지금 이게 요즘에는 팬덤이 많아서 사실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반도체 간다고 해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포기 안 하시잖아요. 나는 2차전지 포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판세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판세 읽어드린다고 옮기지 않아요, 요즘에. 다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하고 비레크먼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엔비디아를 흔들립니까? 워렌 버핏, 비레크먼은 엔비디아 관련주조차도 1도 투자를 안 해요. 지금 그 비레크먼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하고 유니버셜 뮤직 같은 거 투자하고 있고 옛날에 계속 치폴라 같은 거 들고 있는 거고 워렌 버핏은 다 원유 관련주로 갔어요. 그쪽은 아예 그런 거고 캐시오드는 계속 테슬람 하고 있어요. 그 팬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도체가 가도 흔들리지는 않는데 이제 반도체가 그거죠. 반도체를 보고 난 반도체를 좋아했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예 딴 쪽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안 씁니다. 물론 흔들릴 수도 있겠죠. 너무 가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없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급락을 하는데 도요타는 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테슬라가 캐짐 현상에 빠지면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로 치고 올라갔어요. 아키오 회장이 맨날 자랑하잖아요, 지금. 내 말이 맞았다고 그거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도요타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시카촌 1위가 저렇게 가버리니까 일본 증시가 급등하는 것이고 그리고 TSMC도 고점 돌파하고 날아가버리니까 왜냐면 결국에 AMD가 이기든 무슨 저기 엔비디아 이기든 점유율 싸움이 누구고 가든 다 TSMC가 하잖아요. 결국에 TSMC가 대만의 상승을 이끌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시카촌의 1위가 누굽니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차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요타 차트랑 닉게이지 수 차트 그리고 TSM 차트랑 대만 각권 지수 차트 그리고 삼성전자랑 코스피 지수 차트 다 똑같습니다. 다 시촌 1위 차트랑 똑같아요. 영향력이 그만큼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9만 6,800원을 돌파 못했으니까 8만 원 이성조 수준에 했으니까 코스피가 이 정도 수준인 거고 TSMC랑 도요타 홀딩스는 저렇게 날아갔습니다. 도요타 모터스는. 금방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드디어 그래도 8만 원 선을 지켰습니다. 오늘 8만 천 원까지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또 오늘 하락했거든요. SK하이닉스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고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오늘 그래도 8만 원 선을 뚫어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과열권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 때까지 가면 10만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10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0만 원을 가야 우리나라가 3천을 가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반격을 시작하죠. 지금 뭐 그러니까 롯데월드에 제가 비교해서 얘기 드렸는데 시그니엘 호텔이 있잖아요. 네.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그다음에 롯데월드 몰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월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시그니엘이나 롯데월드 123층 타워가 HBM이에요. 그걸 SK하이닉스가 선점한 거예요. 높이 질려고 봤더니 얘네가 이미 마천을 지어버렸네? 삼성전자가 뺏긴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디서 승부를 봐야 되느냐? 다른 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이 롯데월드 몰이나 롯데월드 그다음에 시그니엘, 롯데월드 타워까지 4개를 빨리 빨리 왔다 갈 수 있는 서비스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게 CXL이에요.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빨리 연결해주는 거. 그게 뭐냐면 옛날에 파로마라는 광고 있었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파로마라는 광고가 문 빨리 여는 거 있잖아요. 문을 빨리 열어주는 서비스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CXL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같이 겨넣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저기 하나 나왔잖아요. 존슨 컨트롤즈의 공조사업부 부분을 인수한다. 지금 3명의 경쟁자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공조사업, 공조 뭐예요? 자동차에서 공조기. 자동차에서 공조기가 뭐예요? 히터, 에어컨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왜 중요하게 됐죠?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채집PD 같은 거 학습시키려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물에 담그는 것 같았잖아요. 처음에는 공랭식으로 공기를 차갑게 하다가 수랭식으로 물을 흘려보내다가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액침 냉악으로 담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조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존슨 컨트롤즈의 공조사업부를 왜 뜬금없이 쟤네는 인수하냐 그게 아니라 연관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캐리어 에어컨 있죠? 캐리어 에어컨 만드는 회사, 캐리어 글로벌 캐리어 글로벌도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존슨 컨트롤즈랑 캐리어 글로벌은 사실 별로 안 갔어요. 주식이 미국에서. 그런 거를 인수한다면 또 다른 어떤 중요한 M&A가 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슈가 던져져야 됩니다. 그동안 이슈가 한 개도 없었잖아요. SK헤닉슨, HBM이라는 희대 이슈를 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걸 놓쳐버렸으니까 CXL하고 지금 데이터 센터 공조기 관련 공조사업부 이런 쪽 이슈를 물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물렸기 때문에 일단 9만 원 도전을 간다고 보겠죠. 9만 원 도전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급도 붙여주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우리 신입석 소장님도 10만 전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조금 부담이진 않을까요?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거는 그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거든요. 환율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먼저나에 초점을 맞춰야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슈도 좋아졌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고 이래가지고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면 달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달러에 많아지니까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런 원인으로 만약에 떨어지는 거라면 긍정적인데 그게 결국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예요.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를 보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그 이후의 상황은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수급이 붙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환율이. 단기적인 투기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게 환율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면 환율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환율이 바뀌면 또 환 투기 세력이 같이 붙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힘이 세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계속 뭐가 먼저냐 규정을 못 지어요. 한 시점에 스팟으로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가 중요한 거죠. 올라가지 않았고 좋은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그렇죠? 환율이 변동이 생기겠죠. 네. 그럼 긍정적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닭이 될 것 같아요. 달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맞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신규 매수 금지입니다. 그런데 8만 원대인데요. 삼성전자가요? 네. 8만 원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과열권이 아니고 이미 10년 선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여유가 있을 것이고 10년 선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사셔야죠. 10년 선에서 매수를 했다는 것은 최적의 기회였고 항상 말씀드렸죠. 10년 선을 깬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삼성전자 역사상. 그래서 그 5만 원에서 그때 불을 지진 거죠. 진바닥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보유하신 분들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또 신규 접근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아까 한미반도체 사이트로 엄청나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17%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1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서 지금 13만 4천 원 거의 14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시작인가요? 시작이라면 할 수가 없겠고 끝은 모르겠죠. 그리고 아까 화난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이 은근히 간다는 거죠. 율촌화 같은 거 들어가 보세요. 율촌화. 농심 신라면 포장지 만드는 회사. 대단하세요. 그러면 다 이제 종목들 볼 때 기업들 사이트도 다 이제 확인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딱 100%는 아닌데 저런 고리타분한 회사가 있잖아요. IR도 잘 안 하고 이런 회사 있잖아요. 기업 공개, 인베스 릴레이션십도 잘 안 하고 언론에 노출도 안 하고 숨어있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저렇게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뭔가 이슈를 먹어서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무슨 도시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완전 시골 총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국밥 하루에 두세 그릇 동네 주민한테 팔던 데가 만약에 입소문이 나서 터져버리면 그 시골 조그만 동네가 완전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한미반도체는. 그럼 과열권이다? 과열권은 맞죠. 과열권은 뭘로 하시는가는 여러분들의 기준이잖아요. 저는 RSI로 하거든요. RSI 지금 90입니다. RSI가 한미반도체 90.12예요. 여기서 신규매수를 한다고요? 그럼 90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게요. 온도가 10도가 최고인데 9도예요. 여러분들 보일러가 10단계까지 있는데 집에 9단계 켰어요. 9단계면 엉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엉덩이 시뻘겋게 타올랐어요. 지금 방석 탈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에서 9단계라는 거예요. 물이 물 온도가 10도까지 있으면 9도예요,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는 몇 도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6이에요, 6. 10에서 6. 이제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보세요. 그렇게 과열권에 접하는 월봉 기준입니다. 과열권에 들어갔던 적이 언제 있어요? 2012년, 2017년, 2021년 12년 동안 3번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요. 2021년 1월 달에 그 다 달려들었을 때 코로나 지원금 받아서 다 샀을 때 그때가 10년 내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과열권이었던 거죠. 그때 사가지고 만약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90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구조대가 이제 도착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있나요, 그런 게? 2013, 14, 15, 2017, 2021, 22, 그 다음 2023, 24. 이거는 꽤 많았네요,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그래서 지금 90.12라는 수치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선을 딱 그어보면 지금 2021년도에 최고치로 갔을 때도 86.10이었네요. 그리고 18년도에도 81.49였고요. 지금 90일까지 간 적은 한미반도체 주가 2005년에 상장되었는데 2005년에 상장되고 20년의 역사 속에서 처음입니다. 2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과열권이에요, 한미반도체가. 물론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은 이 과열권에 들어가서도 6개월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신규매수로 우리 100% 자금을 물론 쏟아붙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솔직히 이렇게 여기서 함부로 함부로라고 할게요. 함부로 제가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이 다 있잖아요. 지금 다 묶여 있잖아요. 부동산이 다 묶여 있는 거 아시죠? 무슨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산이니 생수기니 그거 다 묶여서 못 가고 무슨 70, 80대 분들은 40대부터 갖고 있던 재건축 아파트 나 이제 농물 나오는 아파트 이제 새 아파트 살아보겠다 했더니 분담금이 자기 집값에 무슨 1.5배를 달라고 해서 아무것도 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만약에 삼성여자가 90층에 물려있다고 해봐요. 딴 데 갈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여기서 뭐 새로운 어떤 수열되는 자금이 있나요? 굉장히 빡빡한 상황일 거예요. 누구나. 여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데다 대고 제가 무슨 이거 지금 여유 자금 가지고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여유 자금이 없다고 아마 한탄하실 거예요. 저를 욕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자기가 물린 종목에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짜내서 있다면 이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그 플러스 난 수익하고 내가 물렸던 종목을 마이너스 샘 이꼴을 시켜서 팔고 나와서 다시 새로운 현금을 확보해서 이 타임을 기다리던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마 짠액일 겁니다. 다들. 여유 있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유 있으신 분은 저 한미반도체를 밑바닥에서 잡아서 천 프로 이상 먹으신 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HBM에서 워낙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현대차 증권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량 조정을 했거든요. 물론 과열권일 수는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나온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되면 모양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산 위에 한참 올라가서 물론 그게 산 중턱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기예요. 항상 요즘에 하도 밤냥갱이 유행인데 다디단 밤냥갱 맨날 하잖아요. 비비가 그런데 밤냥갱을 계속 10개를 먹어봐요. 몸이 달아올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짠 과자가 먹고 싶거나 물이 마시고 싶겠죠. 그거를 생각해야죠.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에코 프로그램 2023년 7월 달에 58만 4천 원이었는데 이때 100만 원 얘기 나왔는데 그럼 100만 원 얘기 믿고 그러면 58만 4천 원 사가지고 27만 7천 원 반토막 이상 났는데 그럼 또 이렇게 위안하고 있겠죠. 어차피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가면 100만 원 갈 테니까 나 여기서 물 타게 해가지고 단가 낮춰서 30만 원 해놓으면 나 3년 뒤 5년 뒤에 그러면 새벽 먹겠네. 하루 이틀 뒤도 모르겠는데 3년 5년 뒤로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굳이 여기에 승부를 걸 필요가 있나요? 물론 이거에 승부를 걸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두 탈피해가지고 그냥 아예 이민을 갈 수 있을 정도인가 나의 투자 세계를 떠나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뜨거운 것을 모험을 걸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왜냐하면 스타는 계속 탄생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반도체 탑픽주는 그럼 뭘까요? 탑픽주라기보다는 네.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한미반도체도 장비 업체고 한미반도체랑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NX가 그게 핵심 라인이잖아요. 걔네가. 그래서 지금 그중에 3위가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또 고정을 돌파했죠. 걔네는 뭐 장비는 아니고 기판 업체지만 장비 부품 소재 순대로 간다고 봤을 때 지금은 사실 소재가 굉장히 저기에 있잖아요. 소재 부품이. 예를 들어서 원익 QNC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고점 돌파 못했네요. 지금. 왜 그러죠? 물론 한미반도체가 그 시대의 HBM이라는 거를 탄 장비 업체인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원래 순서가 장비 부품 소재인데 장비 부품 소재의 순서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HBM이 먹혀가지고 장비가 더 사이클이 커져버린 거죠. 근데 이제 부품 소재는 기본적으로 그냥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는 속도에 따라서 천천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순서가. 느린 거죠. 아니면 아예 이런 TCK 같은 이제 20개월 전에 시작하는 이런 거 이런 게 낫지 않나요? 물론 한미반도체를 해서 더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거기 지금 한미반도체에 지금 딱 그 시점에 스팟으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벌어서 나올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뭐 그 얼마 먹지도 못할 거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다 나올 거면 안 아니면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워낙에 좀 과열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원익 QNC나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을 보자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흐름을 눈여겨보시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오늘 이수페타시스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수페타시스 5만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이수페타시스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가야죠. 대장주가 먼저 가야 된다.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3개가 다 얽혀있죠. 결국에 얘네 셋이 HBM을 합쳐서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3등으로 고점을 돌파했죠. 아직 탄력은 남아있다고 봤을 때 5만원 근접하는 수준이 나오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도 똑같아요. 봐봐요. 이수페타시스 2023년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8월달에 4만3천원 이 정도 수준에 이때 얼마였는지 아세요? 91.2입니다. 아까 한미반도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91.2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수페타시스 2003년에 상장했는데 20여 년간의 역사상 가장 과열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샀으면 어떻게 됐나요? 또 한참 마음고생했죠. 이때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뭐가 나오느냐 아까 온도가 뜨겁게 들어갔다고 했죠. 처음에 1번 상승 때 못 샀으면 언제 사는 거냐면 과열권에서 벗어나와서 나왔을 때 있죠. 온도가 10도에서 9도일 때 사는 게 아니라 9도에서 7도로 7도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설정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70이 과열권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7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맨 처음에 10개월 선에 달 때 여기거든요. 바로 여기잖아요. 정확히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두 개가 성립이 됐을 때 뭔지 아시죠? 첫 번째에 놓쳤을 때는 밑에서 놓친 분은 두 번째에 이렇게 강력하게 가는 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보통 세 번에 걸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대입하고 그게 그거예요. 1, 2, 3, 4, 5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두 번째 파동이 더 길기 때문에 이걸 잡으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대장 중 다 똑같아요. 과열권에 접어들었을 때 여기서 계속 가버리면 포기하고 어차피 많아요. 이성은 많다고요. 그 여자 남자한테 집착해가지고 맨날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 길게 살고 돌이켜보세요.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죠. 지금 옆에 있는 부인 남편이 훨씬 훌륭한데 맞잖아요. 그거예요. 항상 이겁니다. 두 번째 상승을 노리는 거죠.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10개월 전에 붙었을 때 그때 공략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종목 중에서 가온 칩스가 2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 종목도 한번 봐주실게요. 이거는 또 다른 부분에서 업태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한 것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갔을 때 지금 장비가 너무 같기 때문에 부품의 리노 공업이라던가 소재의 동진 세미 게임 그리고 아까 전에 원익, QNC, TCK도 포커스링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부품 소재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거죠. 업태별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최초에 있는 거 미국으로 따졌을 때 미국 증시를 따졌을 때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태초에 있습니다. 태초에 얘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ARM은 아이디어를 줘요. 그거를 케이던스 그리고 시놉시스라는 회사의 동구를 써요. 걔네가 예를 들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엑셀 파워포인트를 갖고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슨 디자인하우스가 연결해 주는 거죠.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고 TSMC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E 테크놀로지라는 후공정 업체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가온칩스니 AD 테크놀로지니 무슨 저기 저쪽으로 가면 팸리스 쪽으로 가면 또 쫙 있잖아요. 제주 반도체부터 쫙 있죠. 그런 업체들이 지금 업태별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가 중심인 우리나라가 이제 종합반도체 기업에다가 삼성전자는 파운드를 하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말고 이 이쪽에 있는 애 이쪽에 있는 애가 강해지는 거죠. 이 앞단에 있는 애들이 팸리스의 팸리스라고 불릴 수 있는 ARM 같은 IP를 제공하는 회사부터 그 IP를 받아서 시놉시스의 도구를 이용해서 설계도를 그리는 팸리스부터 팸리스에서 파운드를 넘겨줄 때 좀 가공해주는 디자인하우스부터 파운드리 그리던 오사트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 양단이죠. 끝에 오사트랑 이 파운드리 앞에 팸리스 혹은 그 앞에 IP까지 이게 삼성전자가 하는 파운드리 말고 인지도가 약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대만의 생태계가 완전히 공보이 되어 있거든요. TSMC가 파운드리를 주축으로 이 완벽하게 지금 IP는 ARM이지만 팸리스랑 오사트 생태계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려면 삼성전자도 같이 데려가야 되죠. 삼성전자가 같이 데려가가지고 맨날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데려가서 시놉시스나 무슨 케이던스한테 소개시켜가지고 ARM하고 짝꿍도 맺어지고 맨날 그러는 이유가 지금 그 이유예요. 거기서 수혜를 받는 애들이 이런 애들인 거죠. IP 제공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IP 제공하는 회사가 전장용 IP 제공하는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텔레칩스님 이런 회사들. 텔레칩스 말고 텔레칩스랑 비슷한 회사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 이 이름이. 텔레칩스랑 비슷한 회사가 있고 텔레칩스는 팸리스 칩셋 미디어가 IP를 제공하고요. 텔레칩스가 팸리스고 그다음에 가구 역할을 해주는 애들 AD 테크놀로지 같은 애들이고 우리나라 오사트가 두산 테스나나 이런 애들이에요. 네페스나. 그런 쪽을 다 같이 끌고 가니까 거기서 강한 거죠. 그러면 들어보니까 그런 쪽도 노려볼 만하죠. 투자 아이디어가 번뜩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지금 갔으니까 다음에는 오사트 후공정업단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 AD 테크놀로지 AD 랜드 이거 두 개죠. 삼성전자 향이냐 TSMC 향이냐만 틀린 거예요. 얘네 두 개가 가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오사트 쪽에는 사실 오사트도 다 갔습니다. 갔는데 한 번씩 눌린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한 번 다 움직였어요. 아직 칩스 앤 미디어부터 다 싹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를 노려야 되죠. 이제 이것도 이것도 긴 시간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나올 때를 노려야죠. 지금 봐봐요. 텔레칩스랑 칩스 앤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과열권에 접어들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과열권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나온 다음에 10개월 선에 근접하는 시점에서 두 번째 공략이 들어가는 거죠. 텔레칩스나 칩스 앤 미디어가 지금 다 그런 식이잖아요. 과열권에 접어들었을 때 사면 또 3개월 마음고생했던 것이고 지금 온도가 낮아졌죠. 빠져나와서 이거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006년에 상장되고 바로 다음 해에만 과열권에 접어들었고 제대로 과열권에 접어들인 거는 이번 해가 처음이에요. 20년 만에 과열권이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우리 집이 따뜻해졌어요. 20년 동안 한겨울에도 벌벌 떨면서 살다가 20년에 갑자기 무슨 저기를 한 거예요.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20년 동안 추웠는데 우리 집이 이랬으니까 내년도 이래야 될 것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 20년 동안 추웠는데 올해 한 해 난방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년도에도 추울 것 대비해서 우리 이불 사자 이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과열권이란 것에 무조건 달려들면 안 된다고 좋다고 그만큼 희귀한 거란 말이에요. 희귀. 아주 희귀하게 저렇게 과열권에 접어들었을 때 달려들면 그냥 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던지는 매물도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또 저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나는 3년, 5년 뒤에 목표가 20만 원 갈 테니까 또 목표를 낮춰가지고 원래 그게 처음부터 자기의 컨셉이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자기는 원래 그 컨셉이 아니었고 들어가서 단타로 나오려고 했는데 그 컨셉을 무너뜨리고 그냥 나는 원래 장기 투자자야 이러면서 반도체는 같이 주니까 3년, 5년 보는 게 좋겠지 이렇게 갑자기 저기 바뀌면 안 되죠. 수박처럼 바뀌면 안 되죠. 수박 겉하고 속 달린 것처럼 갑자기 바꿔버리면 안 되죠. 내 처음에 컨셉이 뭐였는가를 생각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급등하는 종목의 기회를 찾기보다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사트 얘기해서 두산 테스나가 지금 또 공략 시기죠. 그러면 장비 쪽으로는 원위 QNC와 동진 세미캠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종목 하나 더 원위 QNC는 장비가 아니라 부품이고요. 아, 부품. 동진 세미캠은 용액을 만드니까 소재고요. 두산 테스나는 업태로 봤을 때 오사트예요. 그중에 테스트를 한 업체인데 두산 테스나도 보세요. 과열권에 얘는 살짝 담갔거든요. 67.94 여기서 2023년 12월 달에 물리면 또 3개월 동안 제자리 이하로 와 버렸습니다.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나온 다음에 얘는 약해서 20개월 선까지 왔죠. 지금 사는 게 훨씬 안정적이죠. 두산 테스나는 지금이 매수기계입니다. 2023년 11월이 아니고요. 만약에 11월에 물리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단가 낮추기를 하세요. 그럼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산 테스나까지 꼭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반도체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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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